어? 다른 때도 아니야. 세상에 임생강이 날 때가 언제야? 열무김치 담글 때. 아 처음 들어봤어요. 열무김치 담글 때 임생강이 절로 나서. 너무 이게 와닿네요. 세상에. 자 이번엔 다시 우리 이하얀 씨와 신비 씨입니다. 룰렛 돌려 주세요. 37번. 멈춰 멈춰 멈춰. 멈춰로 하세요. 깜짝이야. 이재영 유보. 아 이 노래 어려운데. 이하얀 씨가 닮았어요. 이재영 가수와. 많이 닮았어요. 많이 닮았어요. 아 우리 재영이 누나 안녕하십니까. 하! 사! 아 라리리라 리라. 아 라리라 리라. 사랑은 잠시 내게 다가왔다. 아픔만 남겨두고 떠났네. 내 맘속에 슬픈 음악처럼. 영원히 남아있는 그대와의 댄싱. 그대를 바라보던 그 순간. 사랑에 빠져버린 내 마음. 달콤한 입술에 속삭인 그대를 내 맘속에. 유혹하고 싶어 외로운. 아무려나 홀로. 이렇게 춤추는 내 모습. 사랑은 그림만 남긴 채. 영원히 내 곁에서. 꿈처럼 사라져갔네. 이하야. 성공. 불이 한번 들어왔었는데. 한번에 불이 들어왔었는데. 잘 넘어오셨습니다. 아니 근데 원래 성격이 좀 박력 있으세요? 좀 털털하시죠? 원래 조금. 털털해요. 소심도 하죠. 그리고 아주 뭐 노래에 확실히 버릇들이 많아서. 댄싱이었는데 댄슨. 노래 잘 안 불러 다녀요. 시옷 발음이 굉장히 강렬하세요. 이렇게 춤추는 내 모습. 댄스 행어 댄스 행. 아주 잘 들었습니다. 화끈하시네. 하얀 누나. 화끈해. 감사합니다. 더 화끈한 춘자 기다리고 있네. 머리 한번 넣으실게요. 머리 한번 넣으시고. 룰레 돌려 주세요. 1, 2, 3. 멈춰. 민순이 밤인면반문화. 선생님 함께 하시죠. 선생님. 선생님 준비되셨어요. 선생님. 함께 하세요. 선생님. пап. qu identity. 네 Integration. 어óm. 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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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OL. 이 천세들 내 맘을 까몰라 멀리 멀리 떠나가 내리면 혹시 혹시 날 잊어버려 나 잊지 잊지 말자고 해 해놓고 내 마음 전해줄 미룰기 어디서 날아와준다면 선생님 댄스! 예쁜 쪽이서 보내는데 이 마음 알려드릴 텐데 어쩌나 비엄청 밝은 강도 내 맘을 모를 거야 몰라 1, 2, 3, 4!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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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브리바디! 몰라 자 한 번 더! 몰라 출전! 성공! 아주 뭐 확실한 분위기 메이커예요 선생님 벌써 에너지가 다 에너지를 우리 너무 많이 써서 선생님 선생님 줄일까요 선생님? 선생님이 더 자신 나갔어요 옛날에 같이 저랑 한 10년 전인가 뮤지컬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하루는 제가 너무 지쳐 있으니까 저한테 오더니 형! 그거 태반 주사 좀 맞고 그래요 저한테 오더니 여자 후배가 남자 선배한테 할 얘기야? 비타민도 하니까 아무튼 그런 털털한 친구입니다 아이고 웃겨 이어서 다시 우리 신비왕 우리 이하연 씨 가겠습니다 자 룰렛 돌려 주세요! 자 룰렛 돌려! 자 룰렛 돌려! 자 룰렛 돌려!